네, 매주 월요일 만납니다. 이종우의 특별한 시선, 이종우 주식평론가와 함께 시장에 대한 흐름들 쭉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연초 들어서는 어쨌든 처음 뵙는 겁니다. 네, 그렇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올해 시장 흐름이 이제 또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일단은 오늘은 분위기 있게 반전합니다만 지난 금요일까지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위축되면서 코스피가 이천선을 붕괴하는 흐름들을 가지 않았습니까? 역시 경기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크고요. 최근에 특히 해외 시장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가장 큰 특징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하는 측면이겠죠. 변동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하루하루의 주가가 얼만큼 크게 움직이느냐 하는 부분들인데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 미국 시장의 경우는 닷새 동안에 걸쳐서 한 나흘 동안 2% 이상 주가가 떨어지거나 하락하거나 막 이런 국면이 나올 정도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진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변동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해지는 거는 시장이 균형을 이룰 때는 변동이 그렇게 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균형이 어떤 형태든지 무너질 때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다가 그다음에 무너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식 시장이 특히 해외 시장이 만지 흔들리고 하는 부분들이 과연 이렇게 이 다음에 큰 변동이 오기 위한 전조국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커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외 시장에서 특히 변동성이 커진 가장 큰 부분들을 보면 주식 시장이 안 좋으면서 재료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확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지난 금요일 날 연준에서 완화적인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주가가 거의 3%, 4%씩 막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과연 3%, 4%씩 주가가 오를 정도로 큰 어떤 재료인가 하는 부분들에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최근 시장이 워낙 약세이고 이랬던 부분들이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 당분간 변동성은 특히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상당히 시장이 안정이 돼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약해지기는 할 텐데 향후에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 변동성 얘기를 하셨는데요. 반론 내지는 추가적인 질문을 좀 드리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다는 것은 뭔가 흔들릴 가능성. 마치 지진이 나기 전에 신호들이라든지 과거에 그런 사례가 많았다. 그 얘기를 하셨고 동의하지만 또 좀 특징적인 다른 얘기를 하는 분들은 지금 워낙 시장에 전 세계적으로 돈이 워낙 많이 풀려있다. 유동성이. 그러니까 예전보다 변동성이 커진 것 자체를 좀 인정하는. 예를 들면 옛날에 60, 70이면 노인의 요즘 환차인 것처럼 그래서 변동성을 예전이랑 동일한 기준으로 보면 안 된다. 이런 시각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다? 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진다고 하게 되면 항상 변동성은 커져야 되는 형태가 되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주가가 2%씩 올랐다가 3%씩 떨어졌다가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그런 형태의 시장은 계속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고와 그다음에 시장이 얼만큼 변동하느냐 하는 것들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최근에 시장의 변동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주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 된 다음에 이게 이제 이렇게 안정을 못 찾기 때문에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는 그런 형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하고는 상당히 좀 별개의 문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워낙 주장들이 또 많이 있고 변동성이라는 단어나 키워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고민을 또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수는 지난주에 생각보다 이틀 만에 코스피 2천을 밀고 내려갔어요. 지금은 다시 2040선까지 올라왔는데 대략 한 연중으로 보면 저점은 더 낮게 잡고 계시지만 연초 흐름들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조금 2천선이 지지선으로의 역할들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아무튼 최근에 주식시장, 특히 우리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 2천이라고 하는 것에서 아주 놀라울 정도의 지지력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당분간 2천 밑으로 그렇게 쉽게 밀고 내려가거나 그럴 상황은 아직은 오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2천이라고 하는 선이 그렇게 강한 지지선은 아니었어요. 제일 처음에 2007년도에 처음으로 2천 위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대략 한 10여 년 정도에 걸쳐서 크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2천을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국면만 우리가 보더라도 13번 정도가 있었습니다. 소소하게 며칠 동안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것까지 다 따지면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올라가고 아주 쉽게 내려올 수 있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선에 대한 지지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보면 이 2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지지력이 강한 선이 아니었었는데 작년 하반기 정도서부터 굉장히 힘이 세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 10월 달에 일시적으로 2천 밑으로 한번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올라온 다음에 11월, 12월 동안에 미국 시장이 13.6% 하락을 했는데 우리 주식 시장은 그 선에서 계속 막아내는 형태의 역할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보면 2천이라고 하는 선의 지지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지지력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이유는 2007년도에 처음으로 2천을 넘어설 때 우리나라의 기업이익이 연간으로 70조 정도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에 200조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익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선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가 이익이 점점 쌓이면서 그 선의 힘이 점점 더 강해지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로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보게 되면 2천의 지지선의 역할은 일단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에 한 10년 동안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었습니다. 대신에 또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먼저 하락을 했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주가에 대한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작년도 주가 하락을 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먼저 반영이 돼버리는 형태였기 때문에 당분간 2천이라고 하는 선이 상당히 강한 지지력을 보일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2천 부근에 주식시장이 접근하게 되면 매수를 하는 쪽으로서 전략을 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섹터별 얘기 좀 하겠습니다. 반도체 삼성전자는 이전에는 지수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주목을 했지만 지금은 거기다가 플러스 액불을 하고 나서 개인 투자자들이 꽤 많이 샀다. 그리고 상당 부분 물려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실적은 안 좋고 지표는 내려가고 있는 형국인데 이게 더 내려가느냐 아니면 좀 이 정도면 어쨌든 심리적으로 돌아나올 수가 있는가 어떻게 보세요? 단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의 복은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주식들이 하락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선 4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4분기에 13조 5천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발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1분기 실적이 대략 11조 8천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4분기가 작년 3분기에 비해서 대략 20% 정도 감익을 하는 건데 올해 1분기는 거기에서 또 감익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반응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는 작년 7월에 처음으로 시장 가격이 고정 가격 밑으로서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고정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의 기업이익보다도 더 기업이익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하는 우려들이 계속해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더 하락할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들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들은 과거 같은 경우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 업황의 진폭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요. 한번 정점을 치고 난 다음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서 가격이 떨어져 버리는 형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익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주가도 굉장히 빠르게 하락을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지난 7월에서부터 현재까지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시장 가격이 대략 한 20% 넘게 하락을 했거든요. 과거 같으면 거의 50% 넘게 하락을 했었는데 옛날보다는 일단 하락폭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가가요?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요. 이런 부분들은 반도체를 공급하는 업자들 자체가 줄어들면서 이런 부분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업황의 진폭 자체도 옛날에 비해서는 그렇게 커지지 않으니까 줄어들어 작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는 것도 옛날만큼 그렇게 업황이 한번 나빠졌을 때 굉장히 많이 하락하거나 이런 국면이 나올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주가 전체적으로 고점들에 비해서 한 30%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 추가적으로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나쁜 전망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연초 지난주에 어려웠던 시장 흐름하고요. 또 이제 단기적인 방향성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정리하면서 전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 이제 이번 주도 여러 이벤트들이 있고 특별히 CES나 또 JP Morgan 컨퍼런스, 바이오주들은 계속해서 또 이제 기술 수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난 연말 전에는 사실 반등했던 대형주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그리고 꽤 많이 올라왔었고 지금은 이제 그런 말씀하신 적어도 조금 안 밀리는 국면 올라온다면 어느 쪽으로 공략하는 게 좋습니까? 그 CES라든가 반도체 바이오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가가 상승할 때에 나올 수 있는 재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특별하게 어떤 것보다 매해마다 열리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좋을 때 거기에다 이제 불을 붙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 많이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그러기는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코스피가 앞으로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정하게 어느 정도의 개별 테마주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그렇게 크지 않고요.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계속해서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개별적인 테마나 이런 부분들에 그렇게 몰입을 하시거나 이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형주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대형주 생각할 수 있는 게 경기 쪽 관련 주가 많은데 그런 쪽은 좀 부담스럽거든요. 대형주 쪽으로 좀 한다면 가격 접근할 만한 섹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차례 방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지력이 상당히 높아질 거고요. 이 지지력을 계속해서 보여서 신뢰도를 얻다 보면 주식시장이 반등을 하는 형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1분기 내에 상당히 큰 반등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반등이 되게 되면 그 고점을 하고 이천을 중심으로 해서 박스권 내에서 계속 들어갈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 주가가 이천에서부터 막 이렇게 벗어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작년 10월 달에 이천까지 주가가 한번 내려갔었는데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개별적인 종목들을 한번 주가를 비교해 보게 되면 그때보다도 가격이 낮아진 주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낮았다가 올라간 주식도 있고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는 주식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보다도 가격이 낮아져 있는 주식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은행이나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가격이 낮았다가 반등을 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나 화장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주식들은 앞으로 어떤 모양이 될 것인가 하는 거는 아마 LG전자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가 상당히 상승을 했다가 그다음에 또 오면 다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가격이 낮아진 것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역작용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이 높아진 주식, 조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핵심 포인트는 대형주 중심의 단기적인 접근, 이걸 노리자는 말씀이십니다. 이종우의 특별한 시선, 이종우 주식평론가 함께했습니다. 인사드리면서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